명봉으로 하시면 안되고 나 또 큰 대가를 성공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부스로 쓰는데? 부스로 쓱 쓱 쓱 쓸면서 기폭셀하고 문제다가 다 씻어먹고 그냥 큰 대가들 대형 대가들은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미친듯이 부스로 쓴다고 미친듯이 그 얘기를 일정도 안개드립니다 조합통대가 꼴좀데카 같은건 핀셋으로 저도 집어 사이즈가 큰건 치즐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제빵탄뜬에서 절대 안찔시니까 막찍어도 되요 억수로 두꺼워서 안찍어져요 고민없으면 그냥 바로 스쳐주세요 어우, 그럼다. 확실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그러면... 손으로 해도 돼요. 충분히... 물기가 물기가 안 나요. 좀 당기고... 이렇게 일단은... 핀자, 핀자. 일단은 올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에 이제 올려놓으신 다음에 살살살살 위치를 잡으세요. 얘를 끌고 당기면서 살살 위치를 잡으세요. 핀셋으로 끄트머리를 잡고 끌어당길 수도 상관없을 거예요. 일반 데칼은 공용용 데칼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두껍고 그러니까 필름같은 애여갖고 와, 이거 비치신게 옛날에 한참 작업하실때 그때 그 데칼 맞죠? 손님, 그 막 HD 그 건담에다가 땡땡이 문이 묻히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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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예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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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